안녕하세요. 8월 21일 수요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기도의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저는 시습 전도사 관지성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10편 119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19편은 10편 전체에서 가장 긴 성경 본문이고요. 앞으로도 거의 8일에 걸쳐서 나눠서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17절까지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19편의 서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1절이 흠없이 여우와의 법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해서 17절까지 계속 법과 관련된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7개의 절 중에 주의법이라는 표현이 8번 나오고요. 법과 관련된 명령, 뜻, 말씀, 개명, 교훈, 가르치심 이런 단어들이 11번 등장합니다. 모든 절에 다 법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정리해보면 주의법은 주의 뜻이며 말씀이며 교훈이며 개명이자 명령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법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흠없이 여우와의 법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여우와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를 진심으로 찾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악한 짓을 하지 않고 여우와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다. 여우와의 어수는 우리에게 주의법을 주시고 그것을 충실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법을 지키는데 성실하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명령을 다시 살피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법을 배울 때 순수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아주 버리지 마소서. 청년이 어떻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으니 주의 계명에서 따라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찬양을 받으실 여우와의 주의 법도를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주의 모든 법을 큰소리로 낭독하며 주의 명령에 따르는 일을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합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묵상하며 주의 가르치심을 신중하게 살핍니다. 내가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의 종이 위 은혜를 묵소서. 그러면 내가 살아서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다같이 만 19번, 18번, 19번 이 정도 주의 법과 관련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을 읽고 나면 옆에 다른 묵상의 제목처럼 법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의 법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성경 말씀 전반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할 것이고 그것을 압축한 것이 아마 십계명일 것이고요. 그것을 압축한 것이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몬 것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두 개의 명령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랑하라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것들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내용만 있지는 않고요. 악한 짓을 하지 않는 것을 주의 뜻대로, 주의 법대로 사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 법은 그래도 무엇인지 알겠는데 주의 법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 법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본문을 주의 법이나 개명이나 명령이나 뜻이나 이런 단어에 주목하지 않고 동사에 주목해서 읽어보니까 법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동사에 주목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흠없이 여와의 법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여와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를 진심으로 찾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전에 악한 짓을 하지 않고 여와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다. 여와여 주는 우리에게 주의 법을 주시고 그것을 충실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법을 지키는 데 성실하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명령을 잘 살피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법을 배울 때 순수한 마음으로 죽게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아주 버리지 마소서 청년이 어떻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으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찬양을 받으시려고 하여 주의 법도를 나에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모든 법을 큰 소리로 낭독하며 주의 명령에 따르는 일을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합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묵상하며 주의 가르치심을 신중하게 살핍니다. 내가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은혜를 뵙소서 그러면 내가 살아서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이 동사에 주목해서 보면 스무 가지가 넘는 동사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것들을 순서대로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차례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이 주의 말씀 주의 법도를 배우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주의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묵상하고 살피고 그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자신이 마음에 간직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한 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실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대로 사는 법인 것 같고요. 다 정리하면 주의 법대로 산다 주의 말씀대로 산다 주의 명령대로 산다 이것이 이 동사의 모든 명령을 포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에서 더 나아가서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 즐거워하겠다 이러한 동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짓을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간직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으면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이 법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기자도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1절에 흠 없이 여와의 법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흠이 있는 상태에서 여와의 법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편의 기자는 말씀 곳곳에 도와달라는 기도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와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실천하고 지키고 그대로 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리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살피고 낭독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고 그대로 살면서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김기중 목사님이 거창고등학교 50회 졸업식 답사를 읽어주셨는데요. 저는 그 답사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주의 법대로 산다는 것이 우리 글씨도인들에게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고인을 함교인으로 바꾸셨는데 함교인으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교인 건축가가 세운 나리는 무너지지 않고 함교인 농부가 세운 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함교인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 함교인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함교인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함교인 교사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 함교인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고 함교인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으며 함교인 역사관은 그 무엇보다 진실에 목말라 한다. 그래서 대상은 함교인을 함께하는 교회를 비추어 소금이라고 한다. 오늘 하루 악한 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